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호가 우주로 성공적으로 발사가 됐고 지금 안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7번째 우리 손으로 만든 발사체를 우주에 쏘아올린 나라가 되었습니다 누리호가 목표고도 7000km를 통과하자 관세센터에 있는 직원들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감격해 했습니다 최종 목표고도를 통과하고 발사관제센터 관계자들은 서로 얼싸안고 자축을 했는데 누리호는 이날 오후 4시에 전남고흥 나로호 우주센터에서 발사가 됐고 고도 700km 지점을 통과하자 실시간으로 발사체를 추적하고 있는 관제센터에서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관계자들은 엄지를 지키시고 서로를 껴안고 어깨를 토닥이면서 자축을 했습니다 기쁨에 눈물도 흘렸습니다 일부 관계자들은 손으로 눈물을 훔치기도 했는데 한 관계자는 헤드셋을 벗어던지고 책상에 있던 소리를 하늘 위로 던졌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휴대전화로 누리호 발사 기념 인정사진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오후 5시 10분 정부는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보장관은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4시에 발사된 누리호는 목표 계도에 투입돼서 성능검정위성을 성공적으로 분리하고 계도에 안착시켰다면서 누리호 발사 성공을 알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땅에서 우리 손으로 만든 발사체를 우주로 쏘아올리는 7번째 나라가 됐다 이렇게 밝혔고 이제 정부는 2027년까지 4번의 추가 발사를 통해서 누리호의 기술적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누리호는 지난해 10월 21일 첫 발사 당시에는 1단계 분리, 페어링 분리, 그리고 2단계 분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지만 3단계 엔진이 계적 계획보다 일찍 꺼지면서 위성 모사체를 지구 저 궤도에 안착시키는 데는 실패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발사에 성공을 하자 미국과 일본, 중국, 프랑스 등 곳곳에서 우리나라의 발사 성공에 대해서 한국이 미래 우주 산업 발전에 큰 문을 열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한국은 우주 경쟁에서 아시아 이웃 국가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분투해 왔다면서 2010년부터 누리호 사업에 2조 원을 투자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누리호는 한국이 자체 기술을 사용한 첫 발사체로 여러 미래 위성과 임무에 문을 열어줬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프랑스 AFP 통신은 누리호 발사 성공을 통해서 한국의 우주 프로그램이 크게 진일보했다고 평가를 했고 일본 니케이 아시아도 한국은 자체 기술로 위성을 궤도에 올릴 수 있는 10번째 국가이자 1톤 이상의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7번째 국가가 됐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특히 니케이 아시아는 한국의 자체 기술로 위성을 궤도에 올릴 수 있는 10번째 국가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한국이 오는 8월 궤도선 단우리를 발사할 예정인 점도 언급하면서 단우리는 고해상도 카메라 등의 장치로 달을 연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중국 청년망과 봉황망 등 중화권 주요 매체들도 한국이 세계 7번째 자체 위성 발사 국가가 됐다고 전함해서 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자매진 황구시보는 중국 내 네티즌들의 반응을 인용해서 누리호 발사 성공의 공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있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의 공은 문재인에 있다 이렇게 발송했습니다 이거를 의식했으니까 오늘 누리호 발사와 관련해서 성공하자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빨리 문재인이 축하 메시지를 냈습니다 문재인이 누리호 발사가 성공하자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를 통해서 축하 메시지를 냈는데 문재인은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을 축하한다 이렇게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축하 이 메시지는 오후 5시를 조금 넘어서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보다 빨랐습니다 문재인은 축하 메시지에서 세계 7대 우주 강국을 증명했다 대한민국에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 했고 황우 의원이 큰 역할을 해냈다 이제는 달이다 대한민국의 우주 시절을 힘차게 이뤄가자고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문재인이 그동안 조용히 잊혀진 생활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하면서도 계속 SNS를 띄웠는데 본인이 잊혀진 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 게 바로 이 누리호의 발사 성공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거는 본인이 지금 축하 메시지를 낸 것은 내가 그동안 많이 공을 들여왔고 내가 일을 많이 했다 하는 것을 전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을 보고 많은 누리꾼들은 지금 숟가락을 얹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술진들이 고생하고 기술진들이 밤잠을 설치면서 개발을 했는데 성공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생색을 내는 사람이 문재인다 하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본인이 있을 때 뭔가 지원을 했다고 선치더라도 그건 국가적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문재인이 있을 때는 실패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흥에 데려가서 발사하고 난 뒤에 주변에 과학자들 옆에 세워가지고 사진을 찍었다가 크게 구슬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 바쁜 사람들, 바쁜 사람들이 문재인이 설명하는데 메시지를 보내는데 옆에서 마치 사람들이 병풍처럼 서있게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성공했다고 하니까 총알같이 SNS에 메시지를 올렸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말하자면 생색 내기 또는 숟가락 얹기 이런 식은 정치인들이 너무나 잘하고 있는 상황들이다 그러니까 뭔가 큰 업적을 이뤘을 때 거기에다가 축전을 보내거나 또 거기에 사람들 불러가지고 초청하거나 과거에 방탄소년단을 청와대에 불러가지고 행사를 한거나 또는 기생충 관련해서 그래서 영화에서 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거기 제작진들을 불러가지고 뭐 자파구리를 먹으면서 목젖이 보일 정도로 판 대소를 하는 이런 모습들 이게 대표적으로 숟가락 얹는 거다 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과학기술인들의 노고고 수고고 그러고 거기에 정치인들은 뒤에서 가만히 있어주는 게 그야말로 도와주는 건데 이렇게 전임 대통령, 태임한 대통령이 너무나 티가 나게 자신의 공로가 많은 것처럼 이렇게 글을 써서 올린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게 일종의 코미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이가 메시지를 내야 할 부분은 이런 게 아니라 서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이 왜 피살되었고 그걸 왜 구조를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모든 국민의 의욕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019년도인가요? 그때도 우리 해경이 북한의 선원 2명을 납포를 했고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동료 선원 16명을 해쳤다 이래가지고 국민들 모르게 몰래 탈북자 우리 쪽에 기순하겠다고 하는 탈북자들의 눈도 가리고 포성줄을 묶여가지고 DMZ를 통해서 북한으로 탈을 말하자면 추방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지금 많은 의욕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범죄가 있었던지 왜 돌려보냈는지 거기 가면 바로 북한의 그야말로 공포 대상인데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렇게 보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무엇보다도 해수부 공직자, 공무원의 자신 월북이라는 프레임 지금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는 것은 이게 청와대나 또는 국방부에서 조작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사람이 거기에는 입을 다물고 있고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서는 철덕같이 나는 잊혀지고 싶다 라고 해놓고 정작 누리호가 성공했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다음은 이제는 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대한민국의 우주시대를 힘차게 일을 갑시다 문재인은 잊혀지고 있다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자체부터가 잊혀지는 것은 자신의 죄고 잊혀지고 싶지 않은 것은 공이다 그러니까 자신은 공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잘못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잘한 것도 많다 라고 지금 웅변처럼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의 누리호 발사 성공에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빨리 축하 메시지를 낸 것이야말로 그동안 잘한 게 하나도 없고 비판을 받아왔던 문재인이 뭔가 하나 잡아가지고 나도 잘한 거 있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러나 본인이 정작 메시지를 내야 할 부분은 이게 아니다 하는 강한 비판 여론이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